굉장히 많더라구요. 이현웅님을 만드신다. 일찍!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과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호설 짠은 주택! 오늘은 그동안 한거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총정리. 무조건 따라하기. 무조건 따라하기. 제가 그동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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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따라하기.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다 올린거에 사실은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세가지가 있어요. 세가지를 제가 이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건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제일 필요한거 세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 제가 여태까지 전세계에 영상을 추려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무작위로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일관성 있게 한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거에요. 본체가 있겠죠? 본체. 본체가 있는데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고 이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게 본체. 본체는 한 20평에서 30평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층이 20평이면 다락이 8평. 아니면 뭐 2층이 8평. 그래서 25평 내외 정도. 이렇게 우유 깍! 우유 깍! 여aisia있어요. decaying! 이게 이제 영국의 바닷가 있던 집이잖아요. 이렇게 würds. 이렇게 우유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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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깍 ! 조금! 뭐 할 수 있는 그런 우육강 모양의 본체를 짓자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있죠 면적을 제가 계속 줄이니까 작게 작게 20평으로 하라 뭐 20평 25평 2층 집으로 아니면 다락으로 하니까 이제 필요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붕 있는 테라스를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지붕 있는 테라스를 하자 요것도 노르웨에 있던 집인데 별채와 본체와 별채가 있는 가운데 지붕 있는 테라스를 구조가 있고 여기는 다닐 적 없죠 야외니까 근데 이게 포치 어떻게 보면 현관 앞에 포츠 겸 지붕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제2의 공간인 거에요 그러니까 실내를 자꾸 만들면 실내가 마냥 커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본체 옆에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자 그래서 요게 하나의 실이 될 수 있는 거죠 확장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뭐 나중에 여기 뭐 단열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디 보면 본체가 좀 작으니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붕 있는 테라스를 추가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집이 작거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리고 이제 난방 문제도 있잖아요 냉난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냉난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작게 쓰고 봄 여름 가을에는 넓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도 요런 집이 있어 요렇게 지붕 있는 테라스 지붕이 있는 테라스를 하자 지붕 있는 테라스를 해서 이게 하나의 공간이 되고 이 공간은 어쨌든 단열자나 이런 내 외부 마감재가 아무런 창도 없으니까 평당 공사비를 낮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평이 있다 그럼 본체랑 지붕 있는 테라스가 10평인데 10평은 가볍게 예를 들어서 평당 공사비가 여기가 500이다 여기는 뭐 200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공간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지붕 있는 테라스를 꼭 하세요 지붕 있는 테라스 10평이든 5평이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테라스가 중요한 거죠 이 위에 이 위에까지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지붕 있는 테라스를 하자 그 다음에 3번 차고입니다 차고 차고 겸 창고 차고 겸 창고 차고 겸 창고 차고 겸 창고 이게 결국은 집이 작기 때문에 좁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게 뭐 20평인데 이게 카바가 되냐 그렇다 그러면 지붕 있는 테라스도 있지만 차고를 만들자는 거죠 차고는 어떻게 보면 창고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 차고를 열면 뭐 모르겠어요 차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차고가 창고가 다 될 수도 있겠죠 차는 결국은 나올 수 있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고는 블랙홀이다 창고가 그러니까 창고를 하지 말아라 그럼 버리지 않냐 근데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는 창고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가 뭐 단열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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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죠 창고 그럼 차고를 가볍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붙여서 건물에 붙여서 지붕과 벽이 있고 뭐 내면을 막을 필요는 없고 그럼 내면을 막을 거냐 어찌 됐든 여기 보시면 단열이 그냥 그냥 나무잖아요 나무에 그냥 하판이 있는 거잖아요 단열제 안 붙이고 내부 마감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차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당공수화비는 더 면적은 큰데 평당공수화비는 더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거 1, 2, 3, 1, 2, 3, 1, 2, 3을 꼭 반영해서 합쳐서 집을 짓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평이 되는 본체가 있어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테라스가 있고 차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삼도 이거를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평 짓기에는 소장님 저 20평 짓 여기 울진인데요 20평 짓 지어 주세요 띠띠띠띠 끊어버리죠 20평 돈이 안 된다고 안 오시죠 그렇다고 하면 20평에 10평에 10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평 이잖아요 전에서 아 제가 40평 질 거예요 대화가 되잖아요 어쨌든 40평에 대한 평당 계산은 훨씬 저렴해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붕 있는 테라스 이 가운데는 공짜잖아요 공짜 지붕만 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조건 무조건 따라 하세요 무조건 따라 하세요 여러분들 따라 중이죠 무조건 따라 해라 그래서 이런 거죠 본체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본체를 20평에서 30평을 짓고 그 다음에 옆에 차고를 져요 창고 겸 차고죠 여기다 짓고 10평을 짓고 여기는 지붕만 걸어 지붕만 걸어 어떻게 할까요 공짜로 지붕이 있는 테라스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다 차를 세워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차 세우면 되지 뭐 여기다 차 두 대 세우고 얘는 창고 아니면 작업실 아니면 별차가 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원주택 총정리에서 전세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서 우리가 배울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본체를 크게 짓지 말아라 20평에서 30평 내에 짓고 그 다음에 공간이 모자르시죠 당연히 모자르시잖아 그렇다고 하면 차고 겸 창고를 짓고 그 두 박스에 지붕만 걸어서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면 가성비 짱입니다 가성비 짱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무조건 따라하기 무조건 따라하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본체를 짓는다 20에서 30평 우유깍 우유깍 우유깍으로 짓는다 그 다음에 옆에 창고를 열평을 짓고 연결한다 지붕만 그러면 지붕 있는 테라스가 열평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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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들은 따라 따라쟁이시죠 따라 잘하시잖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무조건 따라하기 총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